너 노랗니? 뭘 먹어? 크림빵? 너무 배가 고파서. 사진부터 찍었어야지. 빵 먹느라 정신 팔려서 거사를 망쳐? 아니 무슨 약이 그렇게 약하냐고요. 강력한 수면제였으면 그렇게 빨리 안 껴놨을 텐데. 미꾸라지 같은 민영주. 약탄물을 한 모금밖에 안 마셨으니. 할 수 없지. 이거라도 써야지. 흠. 이렇게 지 filled with your mother. 민혜은 사진 마음에 드니? 별로 내 취향은 아니야. 민영주 우리 아가씨 안 좋아한다더니 남자라는 동물은 믿을게 못돼 그치? 조비서 왜 이런 사진을 나한테 보내니? 너 열받으라고 어쩌지 이런걸로는 내가 열을 안 받는데 그래? 그럼 앞으론 제대로 열받는걸로 준비할게 부탁하나 하자. 민영주랑 우리 아가씨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넌 방해하지 말아줘. 우리 아가씨랑 민영주 잘되게 넌 찌그러져 있어주면 좋겠어. 생각해볼게 니 부탁. 추하게 발버둥치지 말고 민영주 포기해. 누굴 윤현연 씨, 오랫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이제야 답을 얻었어요.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당신이란걸. 이제 두려움 없이 당신에게 가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